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니? 아 짜증나 죽겠네 왜? 건전지 건전지? 그게 뭐야? 아 이건 참 어쩌면 그렇게 센서가 고정이실까? 배터리 1.5볼트 야 근데 어디서봐 배터리가 뭐냐? 시큰놈 배터리 물어볼 놈한테 물어봐라 야 그나저나 선생님한테 저번 때 우리 기선을 제압당했잖아 우리가 그래 백목 얼마나 가야지 백목 선생한테 맞아 이거 오늘 기선을 확 잡아버리라 우리가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왔어 그게 뭐야? 이거 강력접착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 책상에다가 막 치러버리 야 저 선생님한테 훈나마 야 많이 바르지 마 야 야야 야 너무 많이 바른다 이거 봐 많이 발라 많이 발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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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용히 해 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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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켜주면 죽여버릴 거야 야 점초 여기야라. 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서쪽으로 그래. 야. 뭘 발랐니? 원래. 야 이 녀석들아. 손바닥에 뭐 붙였어. 뭘 붙어? 손금을 보아하니 50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. 아니 왜 탁자 위에다 호박죽을 묻혀놨냐 이렇게. 야 너 저기 접착제 아냐? 통만. 자자자자. 이 저 선생님을 꼴리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런데 안 넘어가요. 선생님은 칼이야 칼. 칼이야. 뭐야 이것도. 갈아 드릴게요 제가. 칼 갈아. 차라리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다. 이게 더 숙돌 것 같아. 넌 뭐 어디 단에서 태어났냐 왜 분하고 이렇게 많냐. 들어가 들어가. 고맙습니다. 별걸 다 고맙대. 자.